똑같다가 여기 세로간판을 아마 세울 것 같아요. 제주도에서 세울 것 같고, 아무튼 나름대로 잘 되겠죠. 하루에 제가 아까 15 테이블 얘기했잖아요. 근데 오늘만 해도 그 테이블이 온거지. 6, 7만원이니까. 그러니까 최소한 열 테이블만 와도 7, 80이잖아요. 그냥 저녁에. 원래 매출이 없었어. 저녁에 매출이 없어요. 막국수보건사 몇 명이 없잖아. 한 명도 없었잖아요. 저녁에 한 명도 한 테이블도 안 들어와요. 저녁에. 한 테이블 들어올까 말까? 근데 지금 매출이 100만원씩 뜨잖아요. 그냥. 엄청난거지.